안녕하세요. 김무현입니다. 그렇게 간단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추측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깜놀. 형이 저를 보는 첫인상은 아, 그놈 참 착하게 생겼다. 착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남자답게 생겼다. 아, 무혈이가 느끼는 내 첫인상은 무서웠다. 정답. 왜 무서웠죠? 그때 형님의 전작이 그거였잖아요, 세븐 데이즈. 뭔가 독보적인 어떤 그런 아우라가 아우라가 막 보였는데 형이 웃으시는 모습이 홀딱 깼지. 저놈은 만만하겠다. 아니, 만만한 건 아니고 아, 되게 좋은 분일 것 같다라는 어떤 예감이 들었어요. 각자의 아내한테 찍소리 못 할 때 하하하하하하 네, 맞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김무열의 생각이죠? 그거는 참 잘생겼다. 하하하하하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뭐죠? 항상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떤 컴플렉스죠?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하하하하하하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 저 그 생각, 되게 아, 좀 괜찮다, 나 괜찮다,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울을 막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승하가 먹자는 대로 어? 나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저도 맞아요, 딩동댐 형의 대답은 예진 누나가 먹자는데요 네, 맞아요 형은 잡? 무혈은 밥?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정답입니다 저는 요새 좀 챙겨 먹어야 되는 식기여가지고 저는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김무혈의 대답은 양양 저는 해외에 한번 가고 싶은데요 해외요? 어디? 어디든 어디든? 비행기를 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일본도 괜찮고 일본? 괜찮지 유럽도 괜찮고 형은 수양지 맞아 너무 피곤해 쉬고 싶어 음료수 갖다 주세요 갖다 주고 그러니까 유럽을 갈 어떤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냥 누워있을 수 있는 널브러져 있고 싶어 김무혈의 대답은 승하 형의 대답은 예진 누나 맞아요 사랑하죠 예 전 틀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무서워할 수 있어요 저 뭘 무서워하죠? 저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제 자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형은 형 자신 거꾸로 편집해 주세요 제가 맞췄어요 왜? 형의 최애 장면은 귀여운데 예쁜데야 예쁜데요 예쁜데 라는 말을 남발하는 장면이 있어요 땡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네 형 그 리딩 때 되게 신나서 계속 가졌잖아요 설레는 데였어요 아 설레는 데 예쁜데 설레는 데가 있는데 설레는 데를 열어버렸죠 설레는군 김무혈 씨의 최애 장면은 집에서 전부 다 모였을 때 맨 마지막에 아 네 좋습니다 맞아요? 네 딴 거였던 거 같은데요 딴 거 사실 형은 그래도 모니터를 하셨는데 저는 모니터를 못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나올지 김무현 씨 씬은 다 좋아요 이렇게 또 애정이 넘치십니다 제가요 휴양지도 맞췄고 선생님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진짜요? 아직 멀었네 오늘 또 배워갑니다 저희가 세 번째 같이 하는 작품 트롤리라는 작품에서 이번에 같이 연기를 했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리클레르 1월호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다른 멘트로 한번 해보자 트롤리 12월 중순부터 방영하고요 형과 함께 한 세 번째 작품입니다 평소에 제가 박희순이라는 배우 그리고 박희순이라는 사람을 되게 존경하고 믿고 따르거든요 저희 작품에서도 제가 모시는 국회의원님으로 나오고 저는 보좌관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일을 하면서도 되게 개인적으로 어떤 뭔가가 되게 충족하고 되게 만족스러운 것들이 있는 현상이었어요 저는 되게 좋았는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부디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오늘 상당히 여러모로 당황스러워하며 찍었던 저희의 재미있는 화보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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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